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자리에 대한 변동, 변수가 따르는 해운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원래는 용도삼위한 사주라고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내가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이 없는 사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원체 끈기가 있으려고 노력은 하나 이상하게 옆에서 받침이 안 되는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어지럽고 보면 올해 갑증년 들어오면서 양력으로 큰 글씨로 2월 3월 개라 그래요. 그럼 두 달, 세 달 전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선생님이 뭔가 모르게 망망대에 나 혼자 떠 있는 듯한 느낌. 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얼싸 않고 보다듬어준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나 혼자 돋고 다이로 가야지 이상하게 나 혼자 자꾸만 외로워요. 한편으로는 내가 사무치도록 혼자서 공망스럽게 내가 한탄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괜히 필봤죠. 네. 그런데 괜히 내가 혼자 외로움을 넘어 고독함까지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내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인간 여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재간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원무과. 원무과? 그렇다고 일하는 거 더 싫어. 그런데 일하는 게 싫은 이유가 일이 힘든 건 아니야. 사람한테 너무 질려가요. 맞아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내가 지금 자리로 옮겨볼까 해도 마땅히 눈에 차는 데도 없고 내가 지금 또 옮겨야지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데 알아보는 것 자체도 귀찮아. 또야? 뭐야? 네. 그런데 나는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실망스러운 기운들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독다이로 가. 그런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내 사업을 혼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선생님이 뭔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는 선생님이 충분히 손재간 있는 사람, 나의 재능,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왜 그걸 활용을 못 할까? 사실 그림 같은 거 안 그려봤어요? 안 그려봤어요. 한 번 더? 저는 그림 말고 원래 노래를 했어가지고 대학교도 노래를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예체능 기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잘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죠? 흔히 말해 예수라는 사람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좀 삘 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네 집안에 이 씨가 있어요. 이 씨요? 네. 외가 쪽으로 해서. 이 씨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엄마가 최 씨고, 최 씨고 외할머니가 김 씨? 김 씨? 네. 그런데 엄마의 윗대, 윗대 할머니의 윗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씨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 치면은 우리 최 씨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봐도 엄마도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 맞아요. 보편적으로 살진 않았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의 최 씨 위에 이 씨라는 조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해서부터 선생님도 신줄이 같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여장부처럼 그렇게 살긴 싫지만 그렇게 살았어.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아까 선생님이 90 몇 년생이라고 하셨죠? 98년생. 98년생 맞으시죠? 선생님이 24부터 심했어요. 한 3년 전.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꾸만 선생님이 이 신줄이 선생님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 항공도 뿌리 내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자꾸만 뺑뺑이 돌고. 내가 분명히 안정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잠은 또 왜 이렇게 안 오니? 요즘 잠이 잘 오네요. 그렇죠. 나도 지금 밤새웠어요. 촬영 때문에. 그 이유가 나도 손님이 이런 분들이 오면 무당은 지기를 타요. 그런데 웃겨. 생각이 많아서 밤새지죠? 아니야. 그냥 안 와. 맞아요.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냥 안 와. 다들 누군가 그래. 핸드폰 좀 그만해. 핸드폰 내려 놔도 잠이 안 와. 잠이 꼼빡 들었어. 그런데 저기서 목이 앵소리해도 잠이 깨. 제가 잠 잘게요. 엄청 예민해져요. 엄청 몸도 붕 뜰 거예요. 내가 그렇다 할 병명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아파요. 그게 우리말로 치면 신병.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잡히고 공황해지고 방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자꾸만 주위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나를 자꾸만 손가락질을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자질구리한 구설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할 뿐인데 옆에서 나를 씹어져끼거든. 그리고 자꾸만 사람을 고립시키고 혼자 되게 만들고 주저앉혀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낙담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쁜 귀신들이 하는 역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게 그 이유. 나는 선생님이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마음 맞는 무당이 있으시면 오늘 처음 보신다며. 마음 맞는 무당이 있으시면 선생님이 이 신주를 좀 내려놓으세요. 좀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미안해. 가슴 아픈 말이지만 엄마처럼 살면 안 되잖아. 엄마도 봐. 누가 보면 동기신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근데 아니야. 엄마는 살려고 아동바동 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네 이 신명에 대한 정리, 조상에 대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